서울 광장입니다 오전 11시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요 전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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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 저희가 공연할 장소입니다 청계광장이고요 소라탑 앞에 이곳입니다 1,2,3 3,4 4,5 4,5 4,5 5,5 5,5 6,5 5,5 6,5 7,5 5,5 7,9 7,9 9,9 9,9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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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저는 어제 공연이 끝나서 괜찮지만 지금 다른 공연들이 몇 개가 취소되고 있고 저도 지금 오늘 축제를 구경하러 왔는데 취소되면 관객의 입장에서도 비 오는 건 정말 좋지 않네요. 보러 왔는데 취소되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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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